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죄송합니다. 녹화가 바로 끝났습니다. 드라이브제는 좋다고. 양해를 해줘야겠습니다. 네. 우리 유재석님은 같이 오기 때문에 희린복이 생기도록 많은 예수님이 우승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손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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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죄송합니다. 너무 정신없이 오더라고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조금만 혹시 혹시 가능하신 거 있으실까요? 네. 저 머리가 엉망진창이라. 갈까요? 고맙습니다. 부드럽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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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텐된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Boy씨 &